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? 아니, 가장이 출근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와봐야지 시간 맞춰 넘어가겠습니다 또 불려가요? 대체 한 번은 일찍 안 들어오네 들어오기 싫어? 당신이야말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깟 반의 질 밖에 더 해? 이거 해서 오늘 우주 학원비 냈어, 알아? 당신이 주는 월급으로 애들 어떻게 키워? 저 일로 와봐 너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?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? 이게 뭐냐고 이게? 아, 다 exhibitions 그만해 아, 나 이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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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신 미쳤어? 아빠는요? 이 시간에 당연히 없지, 들어가자 누가 그렇게 바쁘데요? 일 좀 쉬엄쉬엄해, 너 그러다 평생 쉬울 수가 있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? 저요, 진짜로 열심히 했어 아빠 힘들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해줄 수 있지?